르노코리아 신차 홍보 영상에 출연한 직원에 대한 사례, 협박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게재돼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르노씨 퇴사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직원의 얼굴이 담긴 동영상 캡처, 이미지와 함께 칼을 든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일말에 양심이 있으면 오늘 내로 짐 다 뺄 줄 알았는데 부산 살죠? 찾아내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해줄게요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4일 현재 삭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몇몇 이용자들은 경찰청 공식 계정을 태그로 걸고 르노자동차, 손가락 논란 해당 직원의 살해 협박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지난달 29일 르노코리아가 공식 유튜브 채널, 르노인사이드에 올린 하이브리드 스포츠 유틸리티 SUV 신차, 뉴르노 그랑 콜레오스 홍보 영상에 출연해 신차를 소개하면서 잠시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딕은 모양을 했다. 두고 일부 네티즌이 남성 신체 부위를 조롱할 때 쓰는 손동작이라며, 이 장면을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르노코리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이 직원의 직무를 금지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이 3일 인사조처를 시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책위원회의와 공대위는 2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손동작이 남성 혐오라며, 여성 직원을 비난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해고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이런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보 영상 속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과 신상 공개 협박을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사건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며, 르노코리아는 급히 영상을 삭제하고 해당 직원의 직무를 금지한 상태입니다. 한편,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는 이러한 행위를 인권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폭력적인 행위와 사이버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